포항 스틸러스는 최순호 감독을 대신해 김기동 수석 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. 신임 김기동 감독은 포항에서 선수 시절 주장으로 활약하며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포항에서 10년 이상 선수와 지도자를 활약하며 포항 축구의 정체성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며 현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로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며 현 위기 반전을 이끌었습니다.